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속복 급히 아마 결정이 된 모양인데요. 윤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 67% 그렇게 정가 정원 2천 명 정가에 대해서 대구민 담화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일면 톱 기사로 윤 대통령 내일 의료개혁 정원 등 현안에 대해서 대구민 담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당연히 사람들은 무슨 변화가 있을 건가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일보도 지금 일면 톱 기사로 윤 대통령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2천 명 정원 확정에 대해서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피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2천 명이 옳은 이야기지만 의료개혁하고 또 충분하게 대화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한 고수를 할 테니까 의사들이 협조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한 번 방송 마치고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니까 정견님께서 2천 명 확정이겠지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저도 대통령이 뚝심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쇠고집을 선택할 것인지 좀 궁금한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런 특성을 미뤄보게 되면 제 천명하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조를 해서 오늘 방송에 이렇게 소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드리지만 제 방송의 논평이 다 올바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실수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것은 구조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승의 영역 지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97년도의 겨울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자산 기준으로 30대 대기업 그룹 기업 집단 혹은 재벌이라고 하죠. 중에서 17개 정도가 아마 해체가 됐을 겁니다. 그분들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본인이 익숙했던 차입에 의한 경영이 환경이 바뀌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참 사르름판을 걷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판단을 판단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인지하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외통수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썬큰코스터 매몰비용이론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이론이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중간에 그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정보나 제언들을 잘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내린 결정을 그냥 어영부영 끌고 가다가 비용이 청문학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긴 기업적사에서는 특히 쌍용그룹이 자동차에 참여해가지고 매몰비용으로 결국 해체가 된 아주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죠 굉장히 아쉬운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미 기지출한 비용은 그냥 본전에 연련해야 하지 않고 그냥 손을 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몸을 빼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처음에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본전 때문에 계속 끌려 들어가면서 돈을 더 넣었다가 전부가 다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몰비용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등목 가운데 반드시 포함이 되죠 본전에 크게 연련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본능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2000명이 의료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입에서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2000명 정원 고수라는 것이 무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의사가 아니고 의사분들하고 하등의 이해가 여러분들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없지만 내가 일반 시민으로서 에코노미스트로 볼 때 그게 무리하기 때문에 그 안을 좀 처리하고 협상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리든지 좀 원위치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번 더 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의료계 관련 4월 1일 대국민 담아도 본인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집단적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짓기 위해서 결사투적에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류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파국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이번에 2천명 정원 문제는 타이밍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좀 무리한 조치인 겁니다 총선 이후에 내세워야 될 주제고 4심을 앞세웠으려면 총선 이전에 꺼낸 거고 2천명보다는 설령 늘리더라도 점진적인 그런 정원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미스를 한 거죠 지금이라도 조금 더 고집을 줄이고 점진적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방향선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미래의 일이니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